자 아홉번째꺼 해봅시다 자 연습 우리가 했다 그지 첫번째꺼부터 한번 볼게 아 첫번째꺼 자 첫번째꺼 저기있는거 어 P에다가 EN을 붙였네 이거 맞나? 연습했던거 맞나 봐봐 맞아? 네 어 맞네 어 여기다가 EN을 붙이면 뭐야 PEN PEN 그 다음에 어 이번에 EG를 붙였네 PE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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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렇게 못같은거를 말하는거야 어 여기다가 IN을 붙였네 PIN 자 좀 이따가 아홉개가 쓰여질거야 그 아홉개를 3초만에 읽어야돼 3초만에 자 또갑니다 자 이번에는 F네 F에다가 3초만에 돼 요거를 그럼 몇초만에 읽어본데 1초 어? 펜팩인 펜팩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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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아 그래? 네 어 이거는 펜 펜 펜 펜 펜 펜 펜 부채같은거 선풍기같은거 아 요건 뭐지? 펜 펜 펜 좀 뚱뚱한 펜 그 다음에 French D I G네 요거는? DING DING Dj иля D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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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고 DIG ını Eto bad bad, 또 been에 bag 자 내가 먼저 해볼게 pan, pack, pin, fin, fan, fat, dig, bad, bag 자 이따 읽다보면은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? big, dig 해야 되는데 꼭 big 이렇게 읽는 애 나온다. 이따 봐 진짜 나와 그 다음에 이거를 bad 해야 되는데 dead 읽는 놈도 나온다. 이따 봐 진짜 b 하고 d 하고 이제 영어를 처음 하는 애들이 그게 맨날 헷갈려 자 동거부터 큐 펜 펜 핀 핀 펜 뺄 디 뺄 뺄 오 좋았어 큐 펜 펜 핀 핀 펜 펜 디 뺄 뺄 오오 좋아 큐 피 펜 응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지 응 시간 주면 알 수 있는데 저 빨리 하려는게 안 되지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해 배운 것들 영상들이 있으니까 어? 늦게 해도 안돼요 이거를 하루 종일 중에서 9개를 해봐 너한테 하루를 줄게 못하겠어? 한 시간 좀 할 수 있어? 두 시간? 몇 시간 줄까?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연습을 해 자 이제 그린보거 해볼게 저쪽에 거 저거 뭐지? 펜 펜 투 딥 파는 거 딥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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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빕 빕 뭐니 이거? 아 애완동물? 젖 펫 펫 펫 요거 펫 더그 하려면 오우지가 돼야 되지 저거는 파이브 펫 펜 펜 식스 뚜껑 어 딥 리드 리드 자 동갑부터 여섯 개 큐 펜 펜 펜 이 리드 펜 펜 펜 리드 펜 펜 펜 펜 펜 리드 어 Q 펜 이 이 이 을 펜 펜 펜 펜 펜 led 그렇지? 자 요거 그림 보고 요거는? man, 사람, net, 자 요거 있잖아 아 여기다 씁니다, 여기다 net, 요거는 man, 이거, big, big, 큰, 이거 lamb, lamb 하면은 양인데 새끼, 동물의 새끼를 뭐라 그래? kid, kid, 그 다음 요거 rap 합니다, rap 하지 말고, ret stroke man, b, kick, right, man man, le, man, PRES, perip, crap, rap, rap 랩чно, q 넷 넷 넷 빅 키드 랩 그렇지? 자, 넘어갑니다 왼쪽 거 읽어볼게 왼쪽 왼쪽 자, 이거는 뒤로 The pen is red Green이면 The pen is green 한 분 양식 해봐 The pen is blue 어, 뭐하지? White The pen is white The pen is yellow Yellow 좋아 The man has a pin 자, 그럼 또 다른 거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? 해봐 The man has a chicken 잘 모를 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돼 잘 모를 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돼 잘 모를 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돼 자, 새끼 양을 가지고 있어 새끼를 그러면 Lamb Lamb 또는 Kid 그지? 세번째 그지? A hand is on the bed 배드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어, 그러면은 뭐예요? 의자 위에 있으면 A hand is on chair 하나씩 해보자 A hand is on man 어, 좋아 on the man a hand is on the a hand is on the a a on the jet 그렇지 또 no a a a a a a a thrn on the chicken Woman guaranteed on the shark 이렇게 아니야 ш a pig a pig is on chequeenn is double chicken en a pig is on the n is 리드 뚜껑 위에 있지 A kid is in the jet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오른쪽에 가봅시다 자 빨간 것만 해볼게 man net big net kid hand ri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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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 man big kid head big left big fin man kid red kid red big red red big fin okay cute man red big red key hand ri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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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 fin 잘했네 웬일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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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엔 요거 동그라미 침 세모 치는거 찾아보자 요거는 the the in the the sea have have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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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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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자 해보자 q 바로 in they have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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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sh fish okay 더 일 시 시 시 시 시 해 대 here fish okay cute 더 인 지 틴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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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두개 가 볼게 the men in the sea have a net the men 사람들이 in the sea 바다에서 have net 뭐가 있어 have a net 그물이 있어 여기 있다고 쳐 보자 그 men in the sea have a kid kid lamb kid has the men in the sea have a hat they have a big net they have big net 큰 작은게 있으면 they have small net 이렇게 자 동화 큐 the men in the sea have a net they have a big net 다음 차례는 they the men 안보고 the men in sea have they have big net 준비해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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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have a big neck Q 옆을 보고 해봐 할 수 있는 사람? 지원자 봐 없어? 이따가 A man, a sea, have a neck A day, a day, have a neck 빛네 잘했어 좋아 다음 the kid and 이거는 and 이렇게 the kid and the hand have a wrist 다시 the kid and the hand have a rib they have a big rib 그들은 이 말이야 큰 rib을 가졌대 big rib kid and the hand이니까 얘랑 누구야? the hand 닭이 have a rib 이걸 가지고 있다 소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the kid and the hand have a sausage 큰 소세지를 가지고 있다 they have a big sausage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 해보자 너무 큐 the kid and the hand have a rib they have a big rib 오케이 다음 the kid and the hand and the hand have a rib they have a big rib they have a big rib the kid and the hand have a big rib they have they have 그지? 해볼 사람 뭐예요? 안 부어 안 부어요? 아니에요 없어? 이따 가고 그럼 다음 꺼할게 뭘까요? 아저씨 아저씨 사람이 seas 본단 말이야 물고기를 바다에 그 물고기는 그런데 뭐가 커? 그렇지 눈이 크다 해보자 코가 크면 눈이 크다 해보자 동거 뭐래 이거 이거 두개 오 Hart 오늘 입 scoot forty 네 꼭 뭐 혼자 말 시즈어 피쉬 인 다 씨 더 피쉬 헬서 빌 피 연습을 많이 해 자 따라해보자 2개만 따라하면 성공 지금 이따가 연습할게 자 여긴 뭐가 들어갈까 The man have a big 넷 big 넷 뭐가 컸지 아 이거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넷 어 이 넷 맞나 네 이거 맞나 어느거일까 이거는 뭐야 이건 뭐 잡을때 하는거야 물고기 잠자리 잠자리잖아 근데 이것은 이것도 뭐야 넷인데 넷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된다 안된다 립은 아까 빅맞았나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자 첸트 한번 하고 마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잘하는거야 하나만 해도 잘하는거야 The man in the sea have a net They have a big net They have a big net The kid and the hen have a rib They have a big rib They have a big rib A man sees a fish in the sea The fish has a big thing The fish has a big thing 어 했어? 어 하나만 하고 써보게